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고베겐하고! 백현! 아름이에요! 오늘은 바로 키보드 하나로 두명에서 점픔의 파기! 그게 가능해? 우리는 남매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아 맞아! 우린 남매니까! 좋아! 나는 방향키를 움직일게! 너는 그거에 맞춰서 점프를 눌러! 오! 쉬운데? 그치? 어! 쉬워 쉬워! 우리가 늘 하던대로 그렇게 해서 점프를 하면 된다고! 점프! 고고! 자! 자! 이리 와! 그래!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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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쿵! 아니! 그거를 왜 못해? 쿵짝! 쿵짝!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쿵짝! 쿵짝! 자! 시작! 쿵짝! 쿵짝! 아! 어! 하는 거야! 앞으로 가려야 돼! 하나 둘 셋! 아주 좋았어! 가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좋았어! 야! 점프 안 눌러! 말을 하고 가야지! 내 이쪽에서부터 그러면은 어어어! 쭉! 달려갈 테니까 딱 맞춰두고요! 아! 알겠어! 알겠어! 쭉! 야!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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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간다면 왜 쭉 안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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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좋았어! 야! 고구마! 어! 김치! 야! 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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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야! 오! 아! 왜! 야! 오! 오! 어! 좋아! 좋아! 좋았어! 아! 어! 어어! 오! 거의 많이 가! 어! 아! 이렇게 많이 가! 베게에다… 아! 오! 너 늘 점프할 생각을 하! 오!후ий아! 우리 좀 많이 왔어! 우리 이제 좀 해서 노란색인데? 오케이! 자! 가자! 오케이! 아! 여기 뭐 그냥? 오케이! 야! 야! 오! 아! 대박! 여기까지 왔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이제 prices down! 어! 오케여기 응여기역 어기여기역 어녀여기여기 오른쪽이 옳지? 어Scott? 어 attacks 쪼픕 때 나랑 어 응여기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노래에 맞춰서 간다 아저씨는 Let it go Let it go 그 다음 가사 보러지 집에서 맞잖아 가사 UNICE ABOU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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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열로 날로 오오~~ 너 잘한다 멈출 수 없었어 하나 둘 셋 너 그러고 바로 점퍼야 돼 하나 둘 셋 아 뭐하는거야 떨려요 떨려요 하나하나 한 번 해? 야! 야! 우와! 대박 좋아 이거 이제 버스 와야돼? 버스 오는 거 잘 맞춰서 점프 해야돼 알았지? 나는 그냥 일자로만 갈거야 너 막 어? 오케이 다음 버스로 갈게 지금 가 지금? 하나 둘 아야야야야 아이 뭐예요! 얘가 힘들게 올라갔다 잘해라 셋 셋 셋 셋 잘 맞추란 말이야 잘! 셋 야! 야! 뛰어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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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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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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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좀 이상한 코딱지인데? 으어? 여기서는 어 네가 먼저 점프를 하주고 어 오빠가 바향키를 눌러야돼 그런거야? 어 내가 먼저 점프 누르라고? 어 어 점프! 아까는 실수였어 그래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자 그냥 한 번 달려보자 그러면 그래그래그래 자 간다 나 어 셋 헷. 냥. 랄랄랄. 러. 도. 렛. 미. 퐹. 아 잠깐만.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딱 점프한다. 하나, 둘, 셋 점프. 오 кам circumstances. 아 너무 어려워. 하나, 둘, 셋. 셋 할 때 다 점프하는 거야. 아 이거 왜 자꾸 펫크 걸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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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제 이번에는 4, 5, 6으로 하자. 6 할 때 할게. 6? 왜 또 6이야? 4, 5, 6, 4, 5, 6, 4, 5, 6, 7, 8, 9. 왜 좀 더 멀어지는 거야? 4, 5, 6. 너 멀어 이제. 너 뭔데? 완전 잘하는데? 자, 자, 자. 1, 2, 3. 야 지금 너 나 이제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야?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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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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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이렇게. 아주 쉽죠?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비엔나들이 헷갈리겠는데? 왜?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이 키보드 잡고 하는 걸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너무 잘해. 아,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간다. 어. 자. 아, 추워. 오,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이렇게. 자점수 잘해. 점프, 어, 점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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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해. 아, 여기 그냥 괜찮아요. 그냥 맞으면서 가게. 어, 체력 반 남았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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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이제 많이 올라왔다.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이거 큰일 났다. 하. 자, 일단은. 일단은 첫 번째 점프는 뭐 쉬우니까. 어, 그래, 그래. 자, 가자.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오빠 그렇게 주춤하지 말라니까? 베개 놔. 응. 베개 놔. 오, 완전 발가락에 걸려버렸어요. 점프 맵. 어, 안 보이는데? 3, 2, 1. 오, 오, 오. 이거 안 보이는데 완전 찢기야, 이거. 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3, 2, 1. 어, 3, 2, 1. 어, 오, 마이 갓. 3, 2, 1. 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조금 더 누를 뻔했다. 오, 오. 자,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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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미세 컨트롤. 어, 베개 놔. 오, 좋게, 좋았어. 좋았어. 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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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여기 거기구나. 어, 여기 거기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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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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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워, 아주 쉬워.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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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오, 뛰어.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점프를 안 있으면 여기는 정말 쉽거든요. 야, 야. 자, 좋았어, 가자, 가자. 오, 그래. 오, 이거 안 보이는데? 어 여기다 지금이다! 그냥 맞고 여기 그냥 이렇게 점프하고 잠깐만 너 맞기에는 지금 체력이 너무 없는데? 그래? 여기 너무 점프가 어려운데? 너가 먼저 점프를 누르는 오빠 앞을 누르기 아 그래 점프! 그래도 맞는데? 점프! 아 정말 즐겁다! 쭉 갈 거야 쭉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코너링 못 코너링 대박이었다! 아 여기까지 오다니 아름아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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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 뭐 아주 쉬워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냥 쉬워요 점프해요 점프 점프 자 점프해주세요 노란색깔 노란색깔 잘할 수 있어 자 자 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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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왜? 불러봤어 야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자 간다 점프한다 점프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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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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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제 밖이야 와 이거 밖이야 미쳤다 이거 진짜 쉬워 근데 쉬워 우리가 한 만 이렇게 맞추면 쉬워 한 번에 갈 수 있지? 어 한 번에 갈 수 있어 한 번에 간다 그러면은 자 하나 둘 셋 한 번에 가지 갈 수 있지 우린 베개나니까 고고 베개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신만 까지 같이 가자 야 근데 여기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가지? 할 수 있어 오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아까 했잖아 여기 딱 점프하면 돼? 여기서 떨어지면 완전 태초야 태초 아 진짜 태초야 자 가자 하나 둘 셋 진짜! 이거 어디지? 태촌은 아니라서 엄청 좋겠는데 하나 둘 셋! 일부러 하는거 아냐? 됐다 onde dora 가능하다! 2명이 Beth도 가능하다! Oh! 좋았어! Quoo2 자 이거 올라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습니다 와 더 잘하는구나 실력이 좀 늘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뭐야 저거 다 왔는데 저 버스 저 버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요 그 다음 버스 바로 타? 어 타 아 타 타! 그 다음은 바로 타? 어! 점프 아 괜찮아 키보드 하나로 점프하기 성공! 오빠 오빠 우리 게임한다 어 그런까? 아 근데 우리가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 다 썼잖아 아 맞다 아 괜찮아 오빠가 맞고 그냥 컴퓨터 하면 되지 아 그러면 되겠네 아 뭔 소리야 맨날 내가 맞았잖아 안돼 안돼 엄마한테 걸리면 죽고 완벽해 어 얘들아 엄마 할머니 댁에 갈 건데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그래서 특별히 엄마가 컴퓨터 1시간 추가로 하게 해준다 둘이 사이좋게 잘 할 수 있지 그러냐 그러냐 아름이가 얼마나 착하고 말을 잘 듣는데요 잘 들을거지 당연하지 아 그래 손 네 잘 다녀오세요 엄마 갔다 올까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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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헤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아 비키라고 오빠 컴퓨터 하면 되잖아 니가 어제 불닭볶음맵 먹다가 흘려가지고 도장났잖아 헤헤헴 왔다 가고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우리가 한 개의 컴퓨터로 두 명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둘이서 점프맵을 올라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키보드 아름이는 스페이스 발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 점프맵을 다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좋았다 이르마야 2대1 챌린지 이야 좋았어 가자 아우 처음이 뭐 쉽네 쉽지 자 어머 해 오빠 간다고 말을 해야 돼 아 간다 어 잠깐만 간다 그냥 맞아 그냥 맞아 맞아 아 진짜 열 받을 짱 왜 이렇게 못해 여기는 그냥 맞으면서 가는 구간이야 알았어? 알겠어 알겠어 어 그래 자 나 안 멈춘다 그러면 어 그래 그래 가 가 가 가 나 채로가 없는데 가 괜찮아 괜찮아 오오오 간다 간다 오오 막 말을 말 뭐해 뭐해 뭐 말라고 가야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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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잠깐만 가 이 구름이 얼마나 이 구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 아 아 우리 잘할 수 있어 나니까 이 정도까지 한 거야 오빠 자 이제 회 얼리점프야 오케이 회 얼리점프 자 어떻게 점프 하냐면 이거 응 어 시프트 내가 눌러줄게 오케이 오케이 자 쟤쪽 가면 점프해 어 알겠어 야 오우 이야 아 닫겠어 이제 닫겠어 좋았어 짜자자자자자 어 아아아 이거 솔직히 누구 잘못이야 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응 맞아 내 잘못인 것 같아 잠시 후 여긴 점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빠? 그런가?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가지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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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점프해야 된다 간다 이제 점프해 쉬지마 쉬지마 가자 빨리 점프 잘해라 알겠지? 떨어지면 안돼 아팔트먼트다 아팔트먼트 자 간다 아팔트먼트 아 뭐해 왜 점프 안해? 아 진짜 아름다운 뺐어 결국 이들은 파국을 맞이하고 마는데 간다 간다 아팔트먼트 점프를 안 하려고 할 때는 아니 아직이야 아직이야? 하나 둘 셋 오빠 이거 오빠가 잘못했어 이거 오빠가 빠르게 하나 둘 셋 둘 셋 지나갔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들어와야 돼 하나 둘 셋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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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아름이 첫째야 아팔 좀 보고 가 김치 고구마 두개씩 두개씩 오 잘해 조퍼 간다 가자 두개씩 오케이 좋아다 간다 어 자 우리 구호를 정하자 오케이 고구배게나고 계속 말하기 어때? 오케이 한 명씩 시작 고 셋 고 아 오빠 위에 위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왜 지금도 보여? 자 간다 자 이거를 적당히 좀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알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고 어이 진짜 그냥 왔어 하하하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백 어 좀 늦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에Ya 위에âtsung 안 보여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야 이거 빨리 빨리 봐 라이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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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Hasni 오 간다 하나좀 셋 점프 꼭 해야하나? 점프 해야지 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좋았어 바로 아 대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르미는? 하나 둘 셋! 예쁘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쁘다! 아 이제 나 자꾸 힘 빠지게 할래! 하나 둘 셋! 오빠는? 하나 둘 셋! 못생겼다! 하나 둘 셋! 예! 유리! 이럴 수가! 우와! 한 번! 끝! 오빠 나 뺨이 좀 아픈 것 같아! 하나 둘 셋! 해고 먹어주고! 자 일자! 우와! 그만! 그만 그만! 간다! 가! 그냥~! 그만~! 저거야 안 해~! 오케이 이제 일자다! 하나 둘 셋! 1차로 그냥 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바로 간다! 바로 가x4 예~! 자. 제작자가 이 타워를 만든 이유는? 곧 어린이날이라 그냥 뭐야? 이거 어린이날 타오니까 곧 어린이날이라 있지 않을까? 그러겠지? 어 그렇겠지? 좋았어 가자 어 가자 대박 한 번에 죽어요? 큰일 났다 이거 한 번에 죽는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오빠 어떡해 자 점프 잘해 알겠어 뻥이에요 진짜 어디 살아? 저주한다 저주까지는 좀.. 여긴 아름이 점프하는 구간이 아니네 오케이 점프! 오케이 어 안 멈춘다 아 이런 데서 누가 멈춰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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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떡해 야우 점점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간다 여긴 안 멈춘다 안 멈추다 아 그래 안 멈춘다 자 간다 자 갓 자 갓 잘 잘해 잘 오케이 이제 빨간색으로 갔어 좋았어 가 이제 아팔트먼트 아 아팔트먼트 오케이 여기서 안 멈추다 안 그래 멈추지 말아 괜찮아 괜찮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주 쫄깃쫄깃 한 번 하나 둘 셋 오빠 지금 너무 많이 갔어 하나 둘 셋 자 몇 개 안 남았어 한번에 가 한번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잘해 이거 참는다 참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시간 뒤 토마토! 우와! 잘 돼요! 간다! 이거 뭐 한 칸짜리 한 칸짜리 어 한 칸짜리 어 쉽네 간다! 안녕!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어 약간 쫄았나 봐 쫄았어 쫄았어 간다! 간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야! 알았어 알았어 됐어 쟒! 간다! 안녕! 너무 떨어져서 못 당길 것 같아! 언젠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름아!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회원리점프 해서 와야 돼 오케이 알겠어 미안하다 미안합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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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다 왔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토마토! 오케이! 오빠 좀 주세요 두두두두야! 두두두 말고 이거 위로 올라가자! 오빠 두두두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두두두 이걸로 못 할 것 같은데? 어 그런가? 못해 못해 못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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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안 보여! 안 보여 앞으로! 뭐야 뭐야 지금 잘 가고 있네! 점프해! 자 간다 한 번에 간다! 하나 둘 셋! 노랑 노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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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노랑! 언제 갔다 했는 거야? 하나 둘 셋! 야 좋았어요 좋았어 이거 한 번에 간다 이거! 하나! 그냥 가 그냥 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타자! 가야 돼! 오빠, 몬트 타지 마, 알겠어? 알겠어x2 이것도 한 번 간다! 다한다! 뭐해? 다 왔다x2 간다! 가래떡! 하나 둘 셋! 가래떡! 가래떡! 어, 가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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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래떡! 고고! 백애나 고! 백현! 아뇨!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백애나의 뉴 컨텐츠 점프맵 한 손 챌린지! 예! 점프맵 한 손 챌린지는 키보드 한 개로 두 명에서 점프맵을 올라가는 컨텐츠입니다. 우와! 재밌겠다! 단, 주어진 시간 안에 올라가야 된다는 룰이 적용됩니다. 음? 시간은 어떻게 정할 건데? 바로 여기! 30분부터 8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나온 시간 안에 점프맵을 올라가면 성공! 아아! 아르미가 뽑을래, 아르미가! 좋았어! 한번 뽑아볼래? 자자자자자자! 비칠 수 있으니까 눈 감아! 아르미글로 가겠다! 됐어! 과연 몇 분? 두고두고두고! 50분! 와! 좋았어! 50분 안에 우리 챌린지를 꼭 성공하자! 예! 됐어! 주어진 시간 50분! 준비 시작! 자! 이번엔 너 아르미가 스페이스바야! 오케이! 내가 왼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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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점프! 어! 맞다 맞다! 자 점프! 자! 할 수 있잖아! 아! 좋았어! 뭘 좋았어 야! 50분 밖에 없다고! 점프! 어! 아 그래 얼마나 잘해! 어! 오케이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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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 형이 나 점프 안 해도 안 죽어 안 죽어! 자! 체력하려고 그렇게 안 넘었잖아! 아! 어떡해 오빠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연속 회오리 점프! 어! 이거 각도 중요한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간다! 이쪽으로 뛰어간다! 회오리 점프! 아! 감을 잃어버렸어! 아! 어떡하지 감을 갔어! 이거 50분 안에 할 수 있는 거 맞아? 할 수 있어! 아! 너무 빨때빨 안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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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 됐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끝나는 거 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를 먼저 해! 하나 둘 셋! 어! 나 오빠만 믿는다! 아이 진짜 왜! 점프를 나중에 하려고! 내가 점프하면 오빠가 가야지! 자 내가 점프하면 가 알겠어? 알겠어x3 어! 하나 둘 셋! 아름이는 예쁘다! 아름이는 귀엽다! 아! 간다 간다 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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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야! 너 항상 점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 알았지? 알겠어 난 계속 점프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 아 뭐해! 우와! 이걸 읽다니 굉장하고! 좋았다! 점프! 아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쿨딱쥐! 자 간다! 쿨딱쥐! 마치! 빨리 가! 빨리 가!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앞에! 아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쿨딱쥐! 하나 둘 셋! 약간 아파트먼트 같은 느낌이네! 아파트먼트? 아! 아파트먼트! 아 너무 쉽다 이제! 야 쉽다고 하지마! 떨어진다고! 오빠 오빠 쭉쭉쭉쭉! 여기 어디야! 왼쪽 오른쪽! 인생은 왼쪽! 인생은 왼쪽! 인생은 왼쪽! 인생은 왼쪽! 인생은 왼쪽! 에헤이! 예고합니다! 알겠어x3 하나 둘 셋! 나 démons bis! 아름이 미쳤어 моментYour 근데 계단하다! 알iz 아닌가?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여기 앞에? 뭐래? 어 아 뭐야 저거야!!! 오빠 뭐야!! 박ύ이 이렇게 Deck. 아 privilege 심사해! 아름 레이더. 정확히 가운데로 점프해라 고고고. 가운데x4 아아아아야야! 우리 앞에 가운데! 알겠어x2 하나 둘 셋! 딱! 자, 찍는 거예요! 자, 간다. 뒤로 가면 안 돼. 어, 오케이x2 바로 앞에 띈다, 하나 둘 셋! 또 앞으로? 어, 또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저기로 가! 한 번 더 저기로 해? 딜라라. 가요 가요? 딜라라! 딜라라! 아이, 아리잖아! 쟤 쫄렸잖아! 아니 내가 간빠래 저기야! 저기로 넘어가는데? 니가 빠르다! 자 간다! 여기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아르미 예쁘다! 아르미는 예쁘다! 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야! 다 깼어 다 깼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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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우리의 세상이다! 자 간다! 자 프로펠러 불러봐! 앙 앙 앙! 난 니가 정말 좋아! 터라이 롱! 터라이 롱! 터라이 롱! 터라이 롱! 터라이 롱! 아우! 자 간다! 계속 간다! 계속 간다! 쉬지 말고 여긴 너무 쉽네! 그냥 앞으로 쭉쭉쭉!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쭉 가세요! 아 조심해! 체력 없어! 어! 잘해! 죽으면 안 되니까! 어! 걱정 마 걱정 마! 자 그럼 니가 먼저 점프해? 어! 토마토! 점프 뭐하지 않아! 쟤가! 죄송합니다! 이번엔 다시 간다! 비엔나 사망해! 2개나 100만! 가자!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미트볼 미트볼! 미트볼 맛있어! 아름다워! 귀여워! 간다 간다! 어! 오빠 근데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다! 잘 점프해라! 그래! 오빠 외치고 싶은 구호 같은 거 있어? 아 진짜! 말 버리지 마! 아 왜! 우리 얘기하면서 가자! 간다! 자! 비엔나! 사랑해요! 아니! 된다! 메리코터야! 자! 가운데 밟아야 돼! 자 간다!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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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점프로 빨리 누르냐고! 딱 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보라 도리 할 때 점프한다! 보라 도리!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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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간다 간다! 아름아 나 떨려! 아름다워 떨려! 가자! 짜잔! 아 저런 색깔! 메로나 왔다! 메로나! 메로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니가 먼저 점프해? 네! 로! 나! 어? 어? 이게 된다고? 이게! 이게 된다고? 그럴 리 없는데? 절차 사기꾼인 거 같은데? 메로! 나! 어! 간다? 네! 한 번에 두 칸? 어! 소's 낭뿡기 메로나.. 메로내라.. 메로나, 메로atro... знabbra, 메로라... 아 어떡해.. 메로나 여기 멍지는 거 아니야? 메로 안 들어! 그런 걸로 사람은 안 죽어 왜 êtes geh! 바로 한 번에 간다! 너에게 스크랩 보이겠어! 너를 만난지 얼마나 오랜지! 오랜지 맛있어! 주스 델몬트 예아 오 너 좀 하던데? 어 그래 어 지금 바로 간다 이거 바로 간다고? 대박! 오케이 오빠 그래 오빠 하고싶은 그거 있어?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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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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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베트 샨 망고 망고 마이플 망고 어 마 맛있어 어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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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커 오케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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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점프 망고 어 망고 망고 하나 남았어 오케이 사과 딸기 사과 딸기 딸기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아름 딸기 맛있다 예아 딸기 딸기 아아 오빠 내가 살 찌워놔가지고 뱉이게 해가지고 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 배 얼리 점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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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어 토마토로 하자 이번엔 토마토 마아 나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겠다 그럼 미리 말하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자 그럼 이번에는 김치로 하자 오케이 김치찜 김치찜 어 김치찜 말고 김치 오케이 오케이 어 김치 할 때 뛴다 아 아니 진짜 김치 아니 하라고 응 알겠다 자 별로 안 남았다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자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빨리 말해봐 하고 싶은 거? 어 백현이는 딸기 닮았다 백현이는 딸기 닮았다 애 점프하는 거야 어 어 알지? 어 그래 그래 가 가 간다 어 백현이는 딸기 닮았다 어 오케이 어 어 좀 괜찮은데 백현이는 딸기씨 닮았다 아아악 correl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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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가 뛰어 빨리 어 야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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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 남았어 이 시간이 여기가 떨어지면 끝 rental이야 오빠 알겠지? 딸기씨. 너 점프해? 점프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면 하라고! 오빠 그럼 그렇게 말했어야지 아름이는 지금 점프 하라는 줄 알았잖아. 간다! 우리 별로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점프! 뭐야 여기가 끝이네? 고고! 평균 날 거! 평균! 평균 날에 한 손 챌린! 야 왜 이렇게 매천부터 높게 해? 원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손 챌린지 가볍게 통과했잖아. 맞아 검이지. 자 과연 이번에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번엔 내가 한번 들어간다. 여기는 15분부터 21분까지 2분 단위로 5개 있습니다. 간다! 자 이거다. 과연 이번 한 손 챌린지는 몇 분 안에 게임이 될까요? 오 맞아! 15분부터 1분! 나 12분이 참았어. 깨로 가자 렛츠고! 내가 가! 자 좋았어.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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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근데 들어봐봐. 이 타워가 뭔지 알아? 무슨 타워인데? 초코타워야. 우리 초코타워! 난 못하겠어. 초코가 너무 불쌍해. 무슨 소리야. 우리 초코타워 이거 빨리 깨야 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우리 초코 좋아하는 비엔나들. 아 뭐해! 구독과 좋아요? 아래쪽까지.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많이. 어 어. 뭐야 이거 점프가 좀 이상해. 그러게. 뭐야 이거 점프 왜 이래 이거. 아닌가? 자 잘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어 약간 렉 내. 내꺼야. 큰일 났어 이거. 이 정도 렉이면 괜찮아. 이 정도 렉이 아니라 락이야 락. 자 일주일으로 계속 간다. 어. 오빠 내 키보드에다가 물 쏟았어? 뭔 소리 아니야. 콧물 쏟았잖아. 아 이렇게 들켰네. 자 페어리 점프다. 어? 페어리. 자 다시 해. 하나 둘 셋. 페어리 점프. 아 뭐해. 아 잠깐 이걸 안 해서 그렇네. 셋. 어 needs to be Perhaps they only swing. rev. 내가 육포 하면은 그때 포 할때 뛸게. 알겠어. 육포? 육포? 줘 sí More. 우리rand也是. 진짜 진짜 진짜. 역시 아름이야. 어 또 해. 아 빨리 와 빨리. 아 알겠어. 와 역시 한 번 올라갔다고 완전 빠르네. 그래 나 안 멈춘다. 그래. 아 진짜 뭐해! 사선으로 간다는 줄 없었잖아! 아 진짜 마지막까지 점프 잘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선. 어 사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호. 오케이. 헤얼리 점프! 감 일었나봐 감 일었나봐. 자 이거야 오빠 잘해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연습 연습 연습.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너무 사선으로 너무 너무 딱 버텨서 가면 안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이제 오케이? 지금 점프! 오케이! 완전히 귀여웠어. 자 간다! 응응. 제대로 알아 진짜? 번지 점프 하기만 해봐. 번지 점프! 어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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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번지 점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냥 사선으로 뛰게만 하면 된다 이거. 안녕!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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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일자로 그냥 쭉 간다. 응. 아 여기 점프를 왜 해. 응? 그렇지. 아 여기 점프 안 해도 되는 건가? 여기서 점프 안 해 그냥? 아니 점프 해야 돼. 여기 점프 해야 돼? 여기 점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어! 안 돼 안 돼. 그냥 쭉 가 쭉 가. 그래 그래. 아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오! 자 간다 간다. 아! 아! 오! 간다. 말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간다. 어. 벼벼베웅! 오! 베벼베웅! 쭉 간다. 쭉 간다. 밟고 가. 오케이 오케이. 밟고 가. 미끄미끄러 걸리는 거 아니야? 미끄미끄러 걸리? 여기 내가 보니까 점프를 해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점프 해야 돼 점프. 자 점프. 점프. 아! 너 점프 잘 해야 돼? 미끄러워 미끄러워. 도전 발사 앞으로 쭉. 가 가 가 가 가 가. 계속 가 가 가. 오케이. 아니 점프 그만해. 오빠 계속 점프하러 간다. 아니 점프 그만해. 아! 나나나나나나. 아! 제발 가 가 가. 제발. 제발 앞으로 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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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굽요오? 오oj. 나 지금 lun 여기까지 다 계산해야 돼. 당연하지 나 지금 레몬이야.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여기서 이제. 앞을 한 번도 안 떼겠어. 오 진짜? 오퇴 파격적인 조건. 오케. 나는 점프를 한 번도 안 떼겠어. 오케이. 좋아. 그거 좀 아니인데. 간다. 오! 잘해.. 잘해. 타야해. край다. 하악. 오우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빨리 뭐해. 가 가 가 가. 쏙라스 뭐해! 쭉 빨리 뭐야 더 눌러! 아 나 너무 힘든데? 빨리 쭉 더 누르라고! 빨리 쭉 더 눌러! 아 잠깐만 뭐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빨리 빨리 눌러! 아 눌러봐주세요 근데?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잘해야 알겠어?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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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편집해 주세요. 오빠 빨리 하자! 역시 우리 할 수 있어.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여기 조심해! 조심해! 좀 빠르면 되나? 어 좀 빠르면 될 것 같아. 안돼! 똑바로 해! 별로 안 떨어졌어, 다행히도. 그래, 그래, 그래. 바로 갈 수 있다고. 오빠 언제 심? 그게 됐어. 하는 말, 하는 애 이름이. 와센즈! 어, 센즈, 센즈. 아니 이름이 와센즈야. 아, 그래? 와센즈? 와센즈. 와센즈. 와센즈 너무 웃겨. 경과! 뭐 하는 거냐, 와! 빨리, 빨리, 빨리! Let's go! Let's go! 이거 못 하면 쩝 위에 고수 베게 나라고 할 수 있겠어? 어, 어. 이거 오빠가 좋아하는 디저트로 하자. 오빠가 뭐를 좋아해? 흑임자. 왜? 흑임자 무시하자, 지금? 아이, 오빠랑 다로.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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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플래카리 점프 나왔다! 세컨이! 세컨? 아! 아니 또 뭐야! 안 해! 아니 간담 말을 해야지 오빠! 아 점프 안 하자고! 오빠 어떻게 갈래? 진짜 마지막까지 쭉 간담했다 점프해야 된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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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딸기 요플레 어떠해? 오 다섯 글자 처음인데? 어. 딸기 요플레. 오빠 어떡해! 어떡해 못 갤 것 같아. 딸기 요플레 싫어해. 어 여기가 문젠데? 그래 여기가 문제야. 요플레는 얘가 싫어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코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하자. 비스켓? 비스켓?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비스켓? 야! 빨리 와! 이거 왼쪽이야. 인생 왼쪽이라며! 인생 왼쪽이라며! 내가 이번에 인생 오른쪽이라고 그러라고 했어. 뻥치지마. 왜 쪼라 그랬어! 그랬어? 자 자 자 자. 초코는. 우리 초코는 오른손잡이야. 초코 오른손잡이?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이것도 아니었어. 젊어. 아 맞다. 오빠 우리 몇 분 남았어? 어. 5분밖에 안 남았어. 5만? 오케이 오케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 깜짝이야. 와. 아악. 조용히. 저기 막혔어. 막혔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와. 이거 점프해야되나? 점프 안 해도 될 것 같아. 드루룩 해봐. 못하네 이거! 아유.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어. 점프해. 점프. 점프. 됐어. 와. 우리 솔직히 진짜 환상의 듀오였다. 진짜 진짜 완전 대박. 코 딱지네 이거. 아 그러게. 코 딱지네. 이거 그냥 오빠가 쭉 갈 수 있어. 오빠 혼자. 나 혼자? 어, 오빠 혼자 갈 수 있어. 날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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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땅! 이거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못 가? 그래, 알겠어. 내가 한 번 점프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스켓! 가운데, 한가운데? 어. 가! 여기 진짜 올라와줘서. 여기서 어떡해. 이거 비스켓 위로 올라올 때 12시 방향에서 쭉 가가지고 점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 금렛! 야아아악! 이거 말하고 가야 돼! 아니, 니는 계속 그냥 끝, 끝에서 점프 너를 준비하고 있어! 3분밖에 안 남았어, 3분만! 3분만, 3분만! 3분만, 3분만! 3분만, 3분만 남았어! 아아악! 아아악! 배 아파, 아르바이트. 배 아파, 아르바이트. 배 아파, 아르바이트. 어, 나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냥. 알았어, 알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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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아악! 아아악! 어, 이거 아르바이트. 이거 대머리네, 이거야? 아, 대머리라... 대머리라니, 엉덩이야. 3분밖에 안 남았어. 3분만? 3분만, 4분만, 4분만, 4분만! 아아악! 아악! 아아아악! 깼다아아악! 오늘 밤에 시간 좀 멈춰야지! 시간 초, 18분 6초에서 중지! 야악! 으허아악! 깼습니다! 우와 이번에 진짜 아슬었어요. 아슬아슬했다. 자, 저희가 이번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 아직 벌칙을 못 정했어요. 맞아. 우리 비엔나들이 댓글로 벌칙을 추천을 해주세요 아 재밌겠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그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데 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에도 엄청나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